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우승한 제2대 목소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전세대의 공감을 얻은 단 하나의 목소리는 김보영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비키니를 입고 철거하겠다. uku 거짓말! 완전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커의 김우 형이라고 합니다. 스피커 많이 예뻐해주시고 100초 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특장의 부실사님과 함께 취쓰는is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